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진왕 으로 나왔습니다 자 거진왕 인데요 이제는 비가 좀 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런데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비 있고 낚시를 하시는데요 전방 여기서 뭐가 한마리 쭉 올랐는데 전갱이인지 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갱이는 아 학봉치네요 아 예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갱이 잡으시는 분도 있고 학봉치도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예 선주홍 예 선주홍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많이 잡으셨나요 아 아 아 지금 막 예 시작하셨다고 하시네요 손동으로 승합 우선 펜션 그 아 이거 누구와 사장님이 운영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요거 사장님 사요 예 아 아 이 동네 사신다고요 아 지역분이시구나 아이 집을 놔두고 예 차를 끌고 오셨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지방으로도 다니시는구나 아 아 아 자 오늘 뭐 좀 나오나요 감생요 뭐 손바닥만 한게 나왔다고 하시네요 으 4 으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온다享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, 자 예 요거 뭐 1시간 안에 올라갑니다 영상 다 맞추면요 예 예 편집 안합니다 그냥 사실대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요거 좀 찍어도 되요 아 고등어 아 고등어 아니구나 자의 감성돔하고 뱅에돔 새끼가 에 나온 것 같아요 아 예 많이들 잡으셨네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에 자 지금 막 시작 들어 하셨다고 하세요 이쪽에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어이엔 뭐가 물었네요 아 아닙니다 안 부럽네요 안녕하세요 뭐 좀 나오나요 아 다들 금방 오셨네 자 정경이 여긴 저쪽 뿜드리면 안 잡으세요 예 정경이 한마리 이제 시작 되었습니다 예 뭐 애기 애기를 얻고 오셨네 손주를 데리고 다니시나봐 아 예 손주를 얻고 다니시는가 보네요 네 아 아 아 자 뭐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일단 따릉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끝쪽에서 고등어가 좀 나오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도 낚시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망을 갖고 오셨는데 뭘 또 잡으셨나 저기서 낚시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뭐가 물은 것 같아요 거기서 담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큼직한 놈인거구요 아 고등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고등어 아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이쪽으로는 고등어가 나오고 있네요 빨리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등어가 많이 나오네 많이 잡으셨네 어 그래요 같이 오신 분이 아니신가보죠 어디서 잡아놓으셨나 어디서 잡아놓으셨어요 고등어 아 다 잡아가 다 따두고 넣어놨어요 아 그래요 손질을 해놓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자 우비를 잊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보기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와서요 이쪽에서 낚시 하시던 분들은 철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 낚시 하시는 분이 안계시네요 자 어제 청노동에서도 시장고등어를 대박을 치셨던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청노동 방파제 뭐 배대미 이런 낚시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구요 자 다시 고등어 나오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밥 없이요 고등어는 미끼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곧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멀지 않은 쪽에 가까운 쪽에다가 예 씨를 던져놓고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네 툭툭 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툭툭 치는데 물지는 않네요 아직 자 고기가 잘 안나왔고요 또 밑밥을 쳐주시네 네네들이 배가 불렀나 일단 고기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자 넉넉히 밑밥을 쳐주셨습니다 아 이제 바람도 좀 불기 시작하네요 아 고기 한마리 올라오면 가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산이 막 날린다고 합니다 자 히트 히트 자 히트입니다 아 예 저기 매달려있네요 꽤 크네요 이번에 예 올라왔습니다 자 한마리 올라오는 거 봤으니까요 비도 오고 해서 대충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쇼 예 예 예 자 고도가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영상을 길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요 비가 와서요 예 저쪽 한번 더 살펴보고요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구독자 분이신데요 영상에 나오는 걸 예 좀 바라고 계시는 거 같아갖고 자 예 열심히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쇼 예 네 히트 정쟁이 정쟁이 정쟁이가 올라왔습니다 화콩찌 낙지 하시는데 정쟁이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진왕 이었습니다